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청와대 청원으로 올린 진인 조은상의 상소문은 한 두세편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직접 김현미의 파면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그 부분 가운데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소문 두 번째 제목은 역적 김현미를 파직하시옵소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폐하 소인은 온종일 비를 뿌리던 먹구름이 허터지고 어디에 숨어있던 햇빛은 다사로움 줄 알았으나 그것이 도리어 백성의 등과 앙상한 팔다리를 지저대며 녹여내는 토열의 열기였음을 이제사 깨달았습니다. 그 장례라는 열기는 엄지와 양지를 더욱 극명하게 구분지어서 그늘을 차지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들은 때약볕 아래 개싸움을 벌리며 둘로 갈랐은지 오래이옵니다. 국토가 둘로 갈라지었던 정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마땅하건대 정책의 이중성과 모선성으로 인해서 온 나라의 땅과 사람이 달갈이 찢겨져 아우성치니 이 무슨 하늘의 변고입니까? 정치와 외교경제는 물론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백성들은 표의 개수로 구분되어 양쪽으로 나누어지고 폐하의 은총과 자비의 혜택을 받은 자들은 폐하의 언덕을 칭송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폐하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을 저주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옵니다. 어찌 폐하는 호호호 웃으시며 붕붕붕 방귀만 끼시는 것이옵니까? 비록 모든 백성이 다같은 백성이 아니옵고 제각기 생겨먹은 것도 다른 미물이거나 모두 이 나라의 소중한 백성이고 보듬어 안아야 될 나약한 존재일진데 어찌 폐하는 이들을 민심의 개수로만 구분하여 조정이 힘을 얻고 우책을 펼칠 구실로만 삼으시는 것인지요. 폐하 소인이 엊그제 우국충정의 마음에 막걸리를 두어대 가슴 깊이 적시고 취해 올린 야멸찬 다치킨자 규제 상소문에 그리 마음이 상하셨사옵니까? 그리하여 대신들로 하여금 비공개로 하셨는지요. 소인이 바라오건대 염치를 불구하고 문제될 부분을 수정하고 감추어서 재차 청원에 올리니 이 또한 민심의 바람으로 기꺼이 여기시어 다시 한번 통촉해 주시길 바라겠나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첫번째 올린 다치킨자 규제에 관한 상소문을 핵심부분만 요약해서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상소문이 계속됩니다. 아울러 폐하 폐하이 높으신 공덕과 하늘을 찌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심려되실 것으로 판단되어 소인이 감히 정부 정책에 대한 간언을 올리는 바 크게 노여워하지 않기를 소인은 넙죽 엎드려 간청할 뿐입니다. 폐하 무릇 군주는 극나게 이르는 사다리를 놓아서 이에 악착같이 드러붙어 기어오르는 가여운 중생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현명하고 강직한 신하들과 더불어서 사다리를 꼭 부여잡아 중생들의 극낙기를 인도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폐하는 역적 김모미와 노모민과 김모겸등과 더불어서 중생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극낙에 올라 띵까띵까노내면서 뒤늦게 밑바닥 진흙 똥구덩이를 빠져나와 극낙기를 오르려는 중생들의 맨진에 사다리를 거둬 차버리시는 것이옵니까 폐하 자금의 부동산 대란은 바로 보면 쉬운 것이오 돌려 생각하면 어렵고 흠한 것이옵니다 지금부터 소인이 청해 올리는 간언을 부디 귀담아 들으시어 오천만 백성의 긍정을 들어주시옵고 나라를 평안케 하시옵소서 먼저 첫번째 중장기적 대우로서 백성들이 입에 담배를 물고 소주를 들이키며 등에는 갓난아기를 들치없고 옆구리에 분유병과 기저귀를 찬 채 죽으라 빡빡 사다리를 기어오르는 것이 결국은 좀더 안전하고 좀더 폐적하며 좀더 직장과 가깝고 좀더 대중교통을 쉽게 이양할 수 있으며 좀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쫓는 것이란 것을 폐하께서는 정령 모르시는 것이옵니까 그렇다면 폐하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과 관료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부를 쫓아 돈을 벌어모으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지요 이런 백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이른바 신축아파트란 것이온데 수도 한양에 제한된 신축아파트의 물량을 더욱 늘려서 백성들이 너도 나도 들어가 살게끔 해주면 기존 강남, 잠실, 반포, 용산 등 금사랑이 아파트 집값이 내리갔나이까 오르겠나이까 3기 신도시고 4기 신도시고 나발이고 먼저 백성들의 일터에 있는 수도 한양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활성화해서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살기 좋은 신축아파트를 공급함과 동시에 이미 교통량이 확보된 일산, 분당, 평존신도시 또한 재건축에 나서시고 강력철도망을 조기 추진하오면 강남 집값이 대수고 잠실 집값이 대수이옵니까? 아니옵니까? 또한 재건축, 재개발에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시세를 폭등시킨다고 한들 폐하께서 강력한 공급신호를 줌과 동시에 모두가 신축아파트에 사는 수도 한양의 가치를 천명하신다면 그 무리들이 미쳤다고 시세차익을 바르고 갭투자에 뛰어들겠사옵니까? 아니옵겹사입니까? 폐하와 조정 대신들의 가장 큰 실정은 비록 나라 경제의 순환성을 이해하지 못함이 없고 투기와 투자를 한때 엮어 역적으로 몰아세워 이들에 대한 피팍을 거듭해서 결국 돌고 도는 돈의 종착지를 정해주지 못해서 이리뻥튀기식인 것이오는데 이를 반성하시옵니까? 안하시옵니까?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그런 대책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적시적 대업으로서 역적 김현미를 파직하시고 당장 서인으로 강등시키시어 국토를 온갖 규제로 유린하고 집값을 폭등시키는 죄를 물어주시옵소서 세무사도 모르는 세법을 재정비하시어 천명하시고 국토부도 모르는 청약제도를 되돌리시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무능력자가 조정의 대사를 좌지우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폐하 망망대의 물길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을 것이옵니다. 그 안에 다주택자라 일컫는 고래 또한 생태계의 구성원이거늘 고래가 비록 바다 속 미물들을 짚어 삼킬지언정 그 또한 이론 면도 있을지인데 의하여 바다길을 양도시라는 것으로 가르마가 물길을 막으시고 그 안에 갇힌 고래가 오도가도 못한 채 썩어가는 물 안에서 생태계를 망치게 하시는지요 돈은 물과 같아서 어디서든 흘러가게 마련이 없고 그 물길을 열어주어 배부른 고래가 헤엄쳐 나가 이제 남은 고등어와 새우와 오징어의 세상을 만들어주셔야 하는게 마땅하온다. 어찌 모두가 다같이 썩어 들어가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을 열려 하시옵니까 물길만 열어주면 그 안에 고래나 미물 등 모두 제 갈 길을 찾아갈 것이고 그때 비로소 세상은 안정을 찾고 식값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0년 7월 인천 앞바다에서 산낙지를 씹으며 진인 조은상이 삼가올립니다. 두번째 상소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행간에 하는 그런 진실이 그야말로 이 젊은 분은 진실을 잡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는 상소문이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그리고 정론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온난신문인 공대일리가 출음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더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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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